오늘 우리 증시는 양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크통의 상위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급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 자체가 1% 이상의 하락세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보악권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간밤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요. 최근에 약간의 상승세를 소화하는 분위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사실 이번 주 내내 수출 모멘텀이 강력한 섹터들이 좋은 힘을 받고 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자동차 그 안에서 자동차 부품주가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품주도 참 강한데 완성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주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들 봐야 하는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의 관세 이슈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의 최고 48%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부터 관련된 이슈와 종목들이 현재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의 반보조금 조사에 대해서 잠정 결론을 내렸다라면서 17.4%에서 38.1%포인트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유럽연합 쪽으로 자동차를 수출할 때는 10%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여기보다 약 17%에서 38%의 추가 관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계산을 해보면 10%에 38%를 더한다면 48%대까지 관세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중국에서 유럽으로 만약에 수출했다고 치면 1,000만 원짜리 자동차가 관세 하나만으로 거의 1,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상계의 관세율을 기존 관세 추가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BRD 같은 경우에는 17.4%포인트 그리고 GD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포인트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8.1%포인트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유럽연합 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 전기차 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테슬라와 BMW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공장에서 생산돼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테슬라와 BMW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중국은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 사례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유럽연합에서 사실 이러한 결정을 할 법도 한 게 최근 들어서 유럽 쪽으로 계속해서 수출되는 중국의 전기자동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실까요? 연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022년 대비해서 수출이 무려 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측에서는 중국의 전기자동차 업체가 너무 싼 가격에 계속해서 들어와 버리니까 유럽 자동차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평가를 한 듯합니다. 이 때문에 폰디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시장은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로 넘쳐나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과 함께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증권사에서는 사실 이게 갑작스러운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이벤트 아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한 유럽연합과 중국 관계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중국은 전 세계 공장으로 불리올 만큼 거의 모든 제품들을 생산하는 국가였습니다. 이전에는 제조업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는데 이제는 그 관계가 바뀐 겁니다. 예를 들자면 BMW와 벤츠가 이전에는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을 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할 때에는 BMW 벤츠라는 이름이 붙기 때문에 사실 괜찮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BMW 벤츠가 중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지리자동차 그리고 비아디와 같은 기업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경쟁과 대체관계가 돼버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유럽 측에서 중국에 관세를 매기는 게 꽤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은 사실 지금까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미국을 생각을 해보자면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대체관계였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들 사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는 있지만 유럽과 중국은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워낙 긴밀했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력이 좀 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당연히 반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반격을 하고 나섰을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기자동차의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우리도 반덤핑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연합 안에서 중국으로 수출이 많은 국가들을 겨냥을 한 건데 그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주류업계가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중국의 수입 주류 최대 공급국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브랜디 그리고 프랑스어로는 꼬냑이라고 하는데 과일즙이나 와인을 진료해서 만든 술입니다. 중국 안에서의 수출이 98%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우리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우리도 꼬냑에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측에서는 현재 유럽연합 측에서 중국의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데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상무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주류협회가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라면서 프랑스를 겨냥하고 나섰고요. 폴리티코 측에서는 분명히 프랑스 브랜디를 표적으로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프랑스 음료 및 주류가 중국 안에서는 계속해서 매출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최대 수입국이자 수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한국의 수혜주겠죠. 한국에서는 사실 현대차와 기아가 확실히 수혜를 받을 듯한 분위기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로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생산 거점이 부족해서 저가 차량 수출이 중심입니다. 경제 제재 및 규제 심화에 취약한데요. 그런데 현대차와 기아는 다릅니다. 관세와 제재를 고려해서 대응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중국 쪽 전기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아가 현재 증권사에서는 꽤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기아 EV3 때문입니다. EV3는 사실 다른 전기차 대비해서 가격이 좀 쌉니다. BRD 등 주요 모델과 유상 가격대인데요. 보시다시피 가격이 좀 비슷합니다. 이게 EV3의 가격인데 3만 7천 유로입니다. 그리고 MG 상하이 자동차의 산하에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3만 4천 유로 그리고 BRD 같은 경우에도 3만 8천 유로에 관련된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중국 전기차가 만약에 타격을 받게 된다면 가격대가 비슷한 기아 EV3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차와 기아 수출 쪽의 매출이 어느 정도 잡히는지 그리고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부품주는 어떨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중국 전기차 시장에 매겨질 관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도 어찌 보면 좀 가혹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를 중국 전기차에게 매기겠다라고 한 건데요. 사실 이렇게 전기차 관세 폭탄, 중국에 매겨질 관세 폭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드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의 반사 수익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기대감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고개를 들었고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유럽 시장 안에서 우리는 한국과 EU 간의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해서 관세 측면에서 좀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호적인 환경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를 확인을 해보면 지난해 현대차 매출의 해외 매출의 15% 이상이 유럽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미 1분기 상반기 부분에 3%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 쪽에서 그 유럽 시장 안에서 힘도 열심히 키워가고 있는데 중국이 좀 제재가 걸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우리 힘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우리가 중국 시장이 가지고 있던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그 힘을 받아서 우리 완성차 그리고 완성차 부품주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완성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함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밸려 프로그램 수혜주로서 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아무래도 수출의 대표 수혜주로서 강달러가 들어오게 되면 그 흐름도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좀 강력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견조한 실적, 1분기에 보여줬던 탄탄한 실적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2분기 성적은 단연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다소 강력합니다. 이러한 트립 덕분에 이번 주 완성차 주가의 흐름도 좋고요. 사실 1분기 올해의 상황을 살펴보면 현대차가 20%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였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13.9%대의 주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실적도 좋고 주가의 흐름도 좋고 2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다소 탄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차를 살펴볼 때 부품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완성차와 부품주는 함께 흘러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는데 사실 흐름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 주가상 상승세는 아직 좀 주춤한 상황을 보여서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오히려 부품주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리포트에서도 정기적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부품주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이 시점, 리레이팅의 초입 부분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 안에서 부품주가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흐름에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부품주의 품질 이슈나 전기차 캐짐 때문에 부품주가 좀 주춤하던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지 이 악재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갈지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자동차 부품주, 저 PBR 관련주로서 완성차보다 오히려 매력도가 더 높다,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보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부품주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고민이 좀 되신다면 현대차그룹의 부품을 납품하거나 전기차에 제약이 걸리지 않는 특히나 하이브리드차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관련 수주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힘차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종목들을 가져왔는데 우선 오늘 시장 안에서 태양기계와 NGVI가 정말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 이어온 상승세 오늘 14%까지 장중 상승폭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력한 상황인데 어떠한 흐름으로 자동차 시장을 이끌어가게 될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시장에서 현대차의 공장이 늘려나게 되면 물량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도 보이고 있고 HL만도는 중국 이구환신 프로젝트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역시나 해외 시장 안에서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멕시코 공장 안에서 하이브리드 부품 관련해서 수주의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지금 최근에 보이고 있는 이 부품주 전기차와의 관계에서 좀 주춤했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 관련해서 특히나 현대차와 관련해서 힘을 받고 움직일 종목들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